안녕하세요 이제 9주차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주차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그 이제 이제 범위가 좀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의고사 1회차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8분의 1 범위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깊숙이 또는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살필 거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구요 그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9주차부터 또 남는 시간까지는 또 다른 이제 범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 달리 가져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는게 뭐 책을 바라볼 때 뭐 그거를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뭐 스케줄로 가져가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방식 자체는 그대로지만 범위에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8주차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다 살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9주차부터 이제 남은 시간에는 또 이제 그에 맞추셔야 되겠지만 9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어쨌든 그 진도는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 진도를 다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허용된 시간이 당연히 당연히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부득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시도 그런 식의 공부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주차부터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축약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축약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살펴보겠다 요렇게 거기다가 방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본을 더 충실히 하겠다 요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은 무조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방법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요 후자로 이제 좀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시험장에 100부터 100까지 모두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1부터 100은 안 된다 하더라도 80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즉 나머지 20은 버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요 20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시간에 요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범위에 맞춰서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중심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20 정도의 부분들은 살펴볼 수가 없다 소위 말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취사 선택을 점점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은 기간은 이제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전 범위로 4분의 1 범위 또는 저은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어렵겠죠 물리적인 시간 동안 전부를 보기가 그래서 걷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구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또 약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4분의 1 1 범위 5 5